호박 이게 자식 tus ult간데 요도시 workouts 주무여야 아 예 아 세상에 하여튼 없는 곳이 없는 곳 이야 정말 대단하다 이거는 한자루에 15만원이래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얼마씩에 팔까요? 아 진짜 땅콩 좋다 땅콩 너무 좋죠 아우 정말 땅콩 싫어하고 좋다 이런 땅콩 땅콩도 자루로 판답니다 우리가 사 먹을 때는 한 대 두 대 이렇게 사지마 거기 시장에 이렇게 자루로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손님을 기다리는 땅콩 자루 하나 가득 있답니다 밤 땅콩 쌀 잡곡 수삼 대추 은행 견과류 모두 도매하는 곳 매천시장 안에 있는 도매집 이랍니다 이런거 한자루씩 사다가 한 대 두 대 놓고 팔죠 야 규모에 그냥 기가 죽어요 여기는 야채동 양파 한번 보세요 우와 우와 규모에 너무 놀라 정신을 차릴 수가 없네 한 방에 18,000원이라고 하네요 한 방에 18,000원이라고 하네요 오 뭐지 크고 좋답니다 한 방에 18,000원이라고 하네요 한 방에 18,000원이라고 하네요